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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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없는 탄 그렇지 시끄러워 없는 탄 시작 없는 탄 여울물에 여울물에 고기 낚는 아홉 번째 박에서 고기 낚는 어웅 하나 어웅 하나는 어가 첫 박이에요 어웅 하나 양해 가돈 양해 가돈 양해 가돈 떨쳐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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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떨쳐입고 어퍼 한 번 뒤에서 한 번 더 채야 돼 떨쳐입고 어퍼 버스 걸을 줄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양해 가돈 어웅 하나 시작 어웅 하나 양해 가돈 양해 가돈 떨쳐입고 떨쳐입고 버스 걸을 줄을 버스를 줄을 버스 모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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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라 오오라 그치 열한 번째 박에서 모라 오오라 오오라 세인이 기군평헌이 세인이 기군평헌이 세인이 기군평헌이 역기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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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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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하더니 돌아하더니 풍립 이치 지 이려 잃 잃 으 주 주 ell 은 이레 이 타모 타모 다 모였네 없는 단 여울물에 고기 낚는 어웅하나 양에 가듯 떨쳐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보호라 보호라 세인이 기군 평허니 세인이 기군 평허니 세인이 기군 평허니 세인이 기군 평허니 미제군 평 미제군 평 역기세라 역기세라 광산국을 돌아하더니 광산국을 돌아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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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쳐 돌아하더니 돌아하더니 중립치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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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다 모였네 그렇죠 고기 낚는 홍하나 고기 낚는 홍하나 고기 낚는 고기 낚는 고기 낚는 홍하나 홍하나 양에 가듯 양에 가듯 날쳐 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벗을 줄을 모르더라 벗을 줄을 모르더라 벗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하나 둘 오호라 세인이 기군평헌이 세인이 기군평헌이 미제군평역기세라 미제군평역기세라 역기세라 역기세라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중립치련이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다 모였네 그렇지 없는탄 여울물에 고기 낚는 오옹하나 없는탄 여울물에 고기 낚는 오옹하나 양해 가둔 날쳐 입고 양해 가둔 날쳐 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벗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오호라 세인이 기군평헌이 오호라 세인이 기군평헌이 오호라 이재군평역기세라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중민 지련이 다 모였네 없는 단 열물에 고기 낚는 엉마라 없는 단 열물에 고기 낚는 엉마라 양에 가둔 떨쳐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양에 가둔 떨쳐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세인이 기군 병원일 하나 둘 오호라 세인이 기군 병원일 기제군 병역 기세라 기제군 병역 기세라 황산국을 돌아두니 황산국을 돌아두니 중민 지련이 다 모였네 중민 지련이 다 모였네 그 앞에 잘 안되는 데가 어디가 잘 안되야? 다 안되지요 어디가 잘 안되야?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게 장남가부터가 잘 안된가? 장남 그렇지 필요해요 끊어서 하다보니까 아까 붙여서 처음에 할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박자에 들어가는게 타이밍으로 그때가 이제 그렇죠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럼 내가 한 장닭씩 한 장닭씩으로 해드릴까? 선생님이 쭉 한번 해주시면 아 네 내 스톱으로 내가 한번 쫙 해줄게 여기까지 그 물 좀 마시고 하세요 응? 처음부터 쫙 이어서 하고 그 뒤를 하자고 기어이 한번 해야죠 왜냐면 쉬고 들어가고 하는 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욕주님 말씀이 맞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 합해서 시작하는게 별로 없으니까 합해서 시작하는게 별로 없으니까 축장망에 단표자로 전리강산들을 허가니 폭포도 폭포도 창이 좋다 여산이 여기로 오거나 피류호치카 삼촌척어원닌 말로 들었더니 의시오나 낙구천은 과연 허니 아니 로거나 그 물이 유도하야 진건물 시춘호 석경의 좁은 길로 인도 안고 나려가니 저익은 이랴 밭갈구 사우선 생파도를 든다 기산을 넘고 넘어 드러워 영수로 나려가니 소분한 어유 어유 팔 걷고 귀를 씻고 어유 난 무쌍함 일로 숙고 피로 걸고 사려 나 장난감 안겨듣고 소리 쫓아 내려가니 없는 없는 단 여울 물에 고기 낙는 어웅 하나 양해 거둡 날 차 입고 버스 걸을 줄을 모르더라 오라 세이니 기군 병허니 비제군 병력기세라 황산국을 돌아하더니 중립 지련이 다 먹어요 걷네 영청은 소를 타고 맹호여는 낙위타 터벅지 본연후 백락천 찾아가니 참고 너 건 승사로구나 맹둥이 아들 어른들의 와룡강중 들어가니 학창 혁대 뛰고 발진도 처 족! 찍봅할 공장 만족 오래두고 처담 왕노 절 저 문 지르 없네 그리 tort 여 어명 내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노래 이거는 최고 어려운 노래의 군에 속해요. 단가 중에서. 톱3 안에 들어가면서 톱3고 톱5 아니면 톱5고 그냥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지하게 어려운 소리니까. 장담도 그냥 합해서 시작하는 게 별로 없고 아무 데서나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용도 엄청 어렵고. 엄청나게 고사해서 다 온 것들이잖아요. 대개 은일의 사상 은일의 사상 은자 은일 뭐 요런. 그래서 전부 다 세상을 이렇게 세파를 피해서 세속을 피해서 다 들어가 있는 현인들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잖아요. 거의 다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문장가도 있고 뭐 정치가도 있고 뭐 이렇게 시사의 밝은 뭐 또는 뭐 그렇게 해서 애연을 할 수 있고 뭐 지금의 국사나 뭐 이런 데 해당할 만한 이런 궁평이 같은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신선인 거죠. 신선이었어요. 신선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선. 신선이었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그런 군평을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니까 여기 다 보면 알아줘도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알아줘도 들어가고. 나라를 맡기니까 나는 그런 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일은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뿌리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잘 보셔요. 거기 보면 다 거기 풀어드렸으니까. 사부는 자연인으로 해서. 그렇죠. 나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자연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이나 또는 뭐 저기에 저기 세파에 또는 뭐 여러 그런 또는 자기 운명이나 인생이나 이런 거에 배반당하거나 또는 거기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연으로 인하여. 자연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중립치련이나 다 그런 게 자연으로 묻히는 거니까. 자연 속에서 자기 인간성을 회복하고 위로받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자연인과 맥락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도 상처받는 영혼은 결국은 산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저기 회복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자면 치유하고 그런 것으로 보자면. 이제 그때는 이런 분들은 아주 유명하고 역사에도 남아있지요. 얼마나 유명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뭐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속세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연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자연을 또 저기 누리고 혜택을 받는 것은 꼭 유인들만은 아니야.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저기 하고 갑시다. 바돌리게 바돌된다는 얘기. 예 바둑. 바둑을 바돌이라고 했어. 산산사하고. 돌을 깎아서 바둑을 만든 건 아시죠. 그러니까 바둑돌을 그냥 바돌이라고 했어요. 시대분이 오늘은 무엇으로 저녁을 드실까요? 아 참 참.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영은 나 두먹지본연우 백낙천 찾아간 했냐. 다음 주에 요놈을 끝내야. 아 그래서. 오늘 여섯 장단 밖에 안 했으니까 두 장단을 더해서 여덟 장단을 하고. 그래야 다음 주에 여덟 장단을 해갖고 끝낸다니까. 다음 주에 끝낼라고. 다음 주에 끝낼라면 요놈 두 장단은 더 나아가. 자잉. 영척은 소를 타고. 시작.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영은 낙위타. 맹호영은 낙위타. 두먹지본연우. 두먹지본연우. 백낙천 찾아가니. 백낙천 찾아가니. 여기까지. 영척은 소를 타고. 영척은 소를 타고.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영은 낙위타. 맹호영은 낙위타. 두먹지본연우. 두먹지본연우. 백낙천 찾아가니. 백낙천 찾아가니. 백낙천 찾아가니. 그렇지. 영척은 소를 타고. 영척은 소를 타고.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영은 낙위타. 맹호영은 낙위타. 두먹지본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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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천 찾아가니. 백낙천 찾아가니. 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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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사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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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승사로구나. 양척은 소를 타고. 남척은 소를 타고. 밹오연은 낙위타. 똥 month지본연우. так любов지본연우. 백낙천 찾아가니. 백낙천 찾아가니. ct Nasıl 주연우. Lima, Tsai trave gives. 는 참고는 승사로구나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연은 낙이타 맹호연은 낙이타 두목지본연후 백낙천 찾아가니 참고는 참고는 승사로구나 승사로구나 없는 단 여울물에 고기 낚는 없는 단 여울물에 고기 낚는 어헝하라 어헝하라 양해가도 떨쳐입고 양해가도 떨쳐입고 벗을 줄을 모르더라 벗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세인이 기군 평헌이 하나 둘 오호라 세인이 기군 평헌이 이재군 평헌이 세라 이재군 평헌이 세라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중립치련은 다 기타 부목지본연후 백낙천 찾아가니 부목지본연후 백낙천 찾아가니 참고는 승사로구나 참고는 승사로구나 한 번만 더 할게요. 세상에 가둔 딸 차입고 벗은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세인이 기군 평헌이. 오호라 세인이 기군 평헌이. 오호라 세인이 기군 평헌이. 이제 군 평역 기세라. 이제 군 평역 기세라.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황산국을 돌아가더니. 중립 지련이 다 모였네. 중립 지련이 다 모였네.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연은 낙위타. 도목지 본 년 후 백낙천 찾아가니. 창고 느그건 승사로구나. 창고 느그건 승사로구나.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엄릉탄부터. 맨 뒤에 끝에. 아까 했던. 엄릉탄부터. 열물에 고기 낙는 엉웅이아라. 엄릉탄. 열물에 고기 낙는 엉웅이아라. 양해가 두어 떨쳐 입고 벗어 걸을 줄을 모르더라 양해가 두어 떨쳐 입고 벗어 걸을 줄을 모르더라 오호라 세인이 기곤 평원히 시작 하나 둘 오호라 세인이 기곤 평원히 기재군 평역 기세라 기재군 평역 기세라 황산국을 돌아하더니 황산국을 돌아하더니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중립치련이 다 모였네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연은 낙위타 먹지 본 년 후 백낙천 찾아가니 먹지 본 년 후 백낙천 찾아가니 장군은 승사로구나 장군은 승사로구나 이제 그만 하는 거지요? 회장님 홍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일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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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